자 이렇게 공급자 측면에서 다세대주택 시장을 한번 바라봤고요 이번에는 정책적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여러분들과 같은 투자자, 수요자들이 있고요 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있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있습니다 요즘은 정부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파트가 될 것입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왜 어떤 이유에서 다세대주택 투자 수요를 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6.17 대책에서도 역시나 기존의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식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갭 투자를 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담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는 예외 조항을 두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 예외 조항이 이렇게 수요를 억제하는 시장에서는 일종의 풍선효과처럼 발생이 터져버려서 그쪽으로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모습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아오셨던 것이죠 바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10과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게 됐을 경우에는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라는 규제책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3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세대주택은 오히려 예외적인 대상으로서 투자가 가능한 한정적인 일종의 틈새 시장으로서 더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통화량이 아파트 시장에서도 시세를 견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통화량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가장 중요한 경로는 역시나 대출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정부에서 차단하려고 하고 있는 그 와중에 다세대주택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열려 길이 전세자금 대출을 통한 투자에 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에 젊은 층의 투자자들이 급증했던 그 요인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러한 틈새 시장으로서의 다세대주택 투자가 가능했었던 원인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의 정책을 보시게 되면 세금 측면이 되겠습니다 다들 아무리 제가 세금을 부동산 투자의 처음과 끝이라고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막상 내 돈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이해는 하게 됩니다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변경된 취득세에 따라서 투자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서울은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의 국한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2주택까지는 8%의 취득세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주택 12% 4주택 이상 12%의 취득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급격한 취득세의 상승 인상이라고 체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의 대폭 상승이긴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 숫자에 상관없이 12% 일괄적으로 12%를 적용함으로써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의 수요 측면에 일종의 장애물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지금까지 흘러온 분위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초의 8%, 12%의 취득세가 발표가 됐을 때만 하더라도 뭔가 투자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 한 두 달 동안 갑자기 얼음 상태가 되어버렸었습니다 취득세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혹시나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이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거의 모든 게 멈춰서버렸던 시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그 시기가 지나면서도 서울의 부동산 시세가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그 이후에는 이제는 어쩔 수 없겠구나 투자를 할 대상이라면 높아진 취득세를 감수하고서라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고 또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시게 되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히 매입하는 단계에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불편하기도 하고 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는 나중에 양도하실 때 매도하실 때 양도차익의 중요한 필요 경비로서 그만큼 빠져버리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경감시켜주는 오히려 살 때는 아니더라도 팔 때 내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효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너무 이 취득세 하나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자산가치 상승이 가능한 부동산이라면 언제든지 지금도 투자의 대상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공식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예외적으로 별도로 따로 빼놓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제일 하단에 나온 내용은 제 해석이 아니고 정부 자료 원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 그대로를 옮겨 드린 것입니다 정부에서 주택 공식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바로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택시장이 침체했던 지역에 대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사실 좋은 취지를 담아서 이 정책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죠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정부는 해석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일종의 틈새 시장으로 작용을 하면서 좋은 투기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하실 부분이 뭐냐면 제가 앞서서는 취득세가 높다라는 이유만으로 좋은 투자 대상을 놓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해석하면 취득세가 낮다라는 이유로 아무 대상이나 투자하셔서도 안 되겠습니다 취득세를 가장 적게 부담하는 방법 취득세를 안 내는 방법은 아예 투자를 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취득세가 다른 투자를 했을 때 대비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투자를 하시게 되면 물론 취득세는 적은 금액을 내시겠지만 그 부동산이 가격이 전혀 상승하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해 버린다면 전혀 의미 없는 투자 의사결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겠죠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강북 지역에 굉장히 노후화된 다세대주택의 투자 수요가 바로 이 대목에서 벌어졌던 것인데 재개발과 전혀 상관없는 요원한 대상에 대해서 단순히 공시가격 1억 이하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많은 투자 열기가 쏠리고 있는 현상을 시장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재개발의 법률적인 부분 그리고 실무적인 부분을 강의를 해왔습니다만 단순히 내 눈으로 보기에 그 지역이 굉장히 낡았다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나라에서 재개발을 시켜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자가당착에 빠지기 딱 좋은 테마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시가격 1억 이하여서 취득세를 적게 문다 이것만 놓고 판단하셔서는 당연히 안 되겠고요 과연 그 지역이 그 대상이 투자 대상으로서 적합한지 취득세를 완전히 배제하고서 판단을 하더라도 좋은 대상인지를 먼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공재개발 1차 대상지가 선정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1월 15일자로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죠 1차적으로 과거에 정비예정구역을 한번 지정됐었던 이력이 있는 그러다가 해제됐었던 지역들을 대상으로 총 8개의 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문록 2-12 양평 13구역 그리고 14구역 봉천 13구역 신설 1구역 용도 1-6구역 강북 5구역 그리고 흑석 2구역이 이번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들께서 공공재개발이라는 테마를 갖고서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경험하셨던 그런 지역들은 단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 결과치를 놓고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려 왔었죠 이 공공재개발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책의 가지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그리고 누적되어 있었던 그 지역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모두 해소시켜주는 만능 열쇠 같은 의미로 착각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거듭해서 말씀드려 왔었던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지역 또한 굉장히 제한적일 텐데 여기도 공공재개발 저기도 공공재개발 거의 노래를 부르다시피 하면서 여기 공공재개발 할 테니까 혹은 향후에 공공재개발 할지 모르니 미리미리 사둡시다 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를 많이들 해오셨던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모든 정책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것이 나한테 유리한 장점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단점 때문에 나하고는 안 맞는 투자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던지 그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내리셔야 될 것입니다 공공재개발이 절대로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가 아니다 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당부 차원에서라도 강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도 못박아서 이야기를 했죠 권리산정기준일 다시 말씀드리면 차후에 재개발이 진행됐을 때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일 권리산정기준일이 2020년 9월 21일로 못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재개발과 전혀 상관없는 곳을 재개발 예정지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공법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용어를 창조해 가면서 마케팅을 하셨던 분들의 사례를 제가 많이 보았고 또 그것을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려 왔었죠 그런데 요즘은 공공재개발 예정지라는 또 다른 타이틀을 걸면서 또 열심히 마케팅을 하는 사례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권리산정기준일은 2020년 9월 21일로 못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 내용에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한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함을 통해서 투기수 유입을 방지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선언을 서울시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내용은 작년도 5,6대책에 처음으로 공공재개발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그때 이미 공지가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테마로 한 이야기들도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는 의미가 있는 대목도 있고 투자에 참고를 하셔야 되는 내용도 분명히 반영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의해서 들여다보셔야 될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새로 취임을 하면서 향후에 정책 구상 차원에서 발표를 하신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세권의 범위를 기존의 반경 250m에서 반경 500m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용적률 또한 최고 300%까지 전체적으로 상향을 시켜서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겠죠 역세권 반경 500m까지 확대를 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거의 서울시 전체 면적의 절반에 육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절반의 면적이 바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의 대상지가 된다라는 현실적이지 못한 결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는 것이 만약에 1차적으로 언론에 노출이 된 이 내용 그대로 정책에 반영이 된다 손치더라도 최종적으로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대상 지역은 굉장히 한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개발의 과정에 있어서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역세권의 대부분의 토지들은 현재 개인의 소유 혹은 민간 기업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공이 주도를 하게 된다면 그 땅을 공공에 넘겨야 되겠죠 정책에 의해서 민간에 넘기더라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용적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300%까지 개발을 하게 된다면 거의 차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대대적으로 다 뜯어고치지 않는 한은 이번 시기에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까지의 최대 개발의 허용 한도를 다 써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개발의 여지가 없고 이번이 이제 마지막 기회다 라고 판단을 낼 수밖에 없는데 나한테 그 기대할 수 있는 만큼의 수익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굳이 내 토지를 넘겨버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목을 보시면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이 개발을 주도하든 공공이 개발을 주도하든 새롭게 제기된 이 이슈 역세권 반경을 확대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개발을 할 때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개발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토지주들에게는 기대했던 것만큼의 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 것이죠 따라서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어떤 이런 새로운 정책을 발표를 할 때는 어디선가 반드시 일종의 테마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선택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지들도 있겠습니다만 경험을 통해서 다 아실 겁니다 거의 7, 80% 이상은 단지 이 정책을 테마로 활용을 한 광고일 뿐이지 실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 정책이 새롭게 발표가 됐을 때 실제로 정말로 그 제한된 선택하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과 물건을 어떻게 골라낼 수 있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시장을 분석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제 강의는 여러분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서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특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소형주택 시장이죠 다세대 주택 시장까지 지금까지 흘러온 길과 그리고 2021년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필수적으로 어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셔야 될 기본적인 시장에 대한 이해를 전달해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습득하셨던 이론에 대한 강의 그것을 바탕에 깔고 실제 저희 회사에 부동산 상담, 컨설팅을 요청하셨던 개인이나 혹은 공급자 측면이 되겠죠 기업들이 어떠한 고민을 안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 고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컨설팅 진단을 내려드렸는지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서 더 체감할 수 있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